아이고야 불이 여기 다 와있는데 여기 하얀약품 있는데 큰일났네 아휴 어떡해 어떡해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다 넘어와버렸는데 아 수화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불이 다 넘어와버렸고 여기 하얀약품이 있는데 큰일났네 물템인가 아 이게 불을 어떻게 하지 반대편에 지금 많이 넘어왔어 열기가 너무 심해서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고 따지면은 . 와 이거 바로 불이 너무 바람이 너무 셌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아우 엄청나게 바람이 쎕니다. 우리 산림항공본부에서 팀들이 또 나왔구요. 아.. 바람이 너무 쎕니다. 바람이.. 정상에는 바람이 너무 쎕니다. 지금. 우리 팀은 그러면은 우리 항공본부팀에 오신겁니까? 아.. 진짜 최고의 전사들이 모여있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바람이 너무 쎕니다. 우리 그 헬기 4편 하면서 막 하던 그런 그 팀입니다. 연기가 지금 만약에 바람을 방향을 털어버리면 저는 도망갈 거구요. 지금 밑에서 봤을 때는 바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따가 5니까 보도 alle는 같은 간을 먹는게 너무 많이 닿기고.. 예.. 여기 제가 하나 가지고 있구요. 제가.. 그러면은 유명은.. 이제 한번 가고 가면은.. 이렇게ocateea.. 음.. 일단 이곳에서 이런 안이 나오면.. 으 우리 다른 책에서 제일 쪼크 평평 언답니다 우리 제일 젠대를 일부러 온거에요 아 다들 지금 막 편 하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 사령층의 항공본부팀들입니다. 불을 무서워하면 불 못돕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고 그런데 불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령층의 항공본부팀들입니다. 불이 너무 많아서 불이 많아요. 우리 사령층의 항공본부팀들입니다. 불이 너무 많아요. 불이 뜨겁잖아요, 제가. 불이 뜨거운데 지금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그렇게 뜨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저쪽 반대편에 넘어간 걸 걱정입니다. 반대편에는 제가 수확이라도 있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나이는 비가 와 있고요. 한쪽은 안 오고 있습니다. 불렀다. 이게 역시 뭐였지? 지금 이렇게 아빡을 hasta다 여기가 falar. 이게 아주zilla 압으면서 내 거에요. 셀 들어가 constantly reorgan Toni Arc 저희 집 앞이 말씀해주시길 바라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